화이팅! 리스터트 짠! 리스터트는 멋있어! 지금 이곳은 독서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스크로브 미소 시즌 1을 이곳! 독서고등학교에서 했었는데요. 이렇게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친구들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 유사! 안녕하세요, 저는 유연입니다. 유연 1을 만나러 가보실게요. 연수하야 해요! 여기 필수! 강의! 유연 6의 다음! 아, 아! 아, 아! 오늘 이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건데, 신나게 뭐.. 이거 구호같은데? 이렇게 할 때? 아니요. 약간 뺑! 신나게 한번 언니가 하나 둘 셋 하면 뺑! 멈춰있게 하나 둘 셋 뺑! 뺑! 모여라 리스타트 모여라 안녕! 떨리신가요? 예! 제가 내년에 또 와서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언니도 열심히 할 테니 언니 응원 열심히 해줄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이팅! 뺑! 네! 예! 선생님이 잘 들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은 화이팅!! 손리! 세월호 안 났어? 네! 세월호 안좋아? 알겠어요. 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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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꿈이 유투버야, 나의 꿈이 유투버야, 나의 꿈이 유투버라고 데뷔하시죠, 유튜버 중현쌤 1위죠 미스터 하트는 멋있어 여기부터 경민 경민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덕수구에 와서 예쁜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덕수구에 와서 한 번 더 스크로브 미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리스타트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이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짱이에요 아인씨 네? CD받았는데 어때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음향감독을 맡게 되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니스언니 완전 바비인 것 같아요 완전 예뻐 모르고 형아 뭐하는거야 공신 Jazmin 하다 나오고 길게 그걸 정말 너만 왜 몰라 힌트를 어디까지 줘야 해 내 속이 새꺼만 눈치라는 것 좀 배워 그리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나 흔들리는 너랑 관여 쉽게 좁혀지지 않아 내 몸을 흔들리게 하는 말 아끼지 말아줘 내 안을 줘 자꾸 너만 보여 on and on and on 이제 내 수인 없다는 놀아요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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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너만 찾아 on and on and on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를 내줘요 Never wanna miss all I hear your wrong voice wrong voice hear your wrong voice wrong voice I hea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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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ong voice 눈을 떼지 못해 니가 오늘 go away 날 시험하지 마 절대 내게 많은 걸 바라진 않아 쓸데없이 생각이 너무 많아 hold up hold up hold up I never wanna miss 봤iac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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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